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강아지랑 같이 찍어볼건데요. 네. 복덩이. 네. 강아지 이름은 복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복덩아. 오늘은 어디를 읽을까? 너기들? The King and the Kingdom 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인지 왕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대요. 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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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t. 음 음 음 잠깐만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음 하나님이 음 사람들 심장을 자기 심장처럼 만들고 싶어 했대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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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좀 더 재미있는거 아닐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왜 안 눌러도 돼?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셨대요.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근데 어떤 큰 파도가 휩쓸렸대요. 하지만 그 집은 안전했대요. 왜냐하면 돌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네, 다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신는 지옥에 힘 Central рекorts 다른 사람은 부드러운 모래로 지었기 때문에 큰 파도가 휩쓸렸는데 그 집이 묻어져 버렸대요. 없어졌다. 잠깐만 그 나무 뭐지? 아, 그 나무가 있구나. 내가 가르쳐 줄 것을 모두 돌갔대요. 하고 음, 자기를 말할 때 음, 돌을 이런, 하여튼 뭐 뭐지? 음, 집을 돌로 만든 사람인 것처럼 나의 다이아몬드 나의 집필트 나의 다이아몬드 아, 또 이만 네 침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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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펠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플레이 안 눌러주네요 할 수 없겠다 하고 싶은데 The King and the Kingdom 네 오늘은 King and the Kingdom이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독특이다 안녕 연수도 연수도